10월 2일입니다. 그죠? 네, 제가 오늘 광고 때에 성도들과 이렇게 인사했습니다. 10월을 맞이하는 첫 주일인데 10월에 멋진 한 달 되시기 바랍니다. 우리 손으로 이렇게 인사했죠? 기억합니까? 자, 우리 사업분들과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. 10월에 멋진 한 달 되시기 바랍니다. 인사하시기 바랍니다. 10월에 멋진 한 달 되시기 바랍니다. 멋진 시원이 되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오색의 사냥제 물론 찬송가는 안 했지만 10월에 어느 멋진 날에 라는 노래를 마지막 피날레 속으로 같이 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. 10월에 어느 멋진 날에